와 센거 봐 카사딘 왜케 센? 이게 루덴? AP를 뽑긴 해야 되거든요 AP를 뽑아야 되는데 카사딘? 나 말고 생각나는게 왜케 없냐 몰라 2번파는 선제공격으로 가자 아 감전 극딜 카사딘 한번 해볼까 2번판 저만까지 들어버리기 이렇게 가자 포션 그냥 3개 사 충포 사지 말고 라인전으로 이기겠단 마인드 카사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오늘은 뭔가 좀 그러고 싶네 오케이 온큐여 저거는 뭐야 오우 네 그렇습니다 민현이 그래도 좀 때려주지 않을까 이러면? 민현한테 많이 맞으니까 아 도랑 검 들었네 이러불라 어쩐이 평타가 아프더라 아우 없다 분위기가 안 좋네 벌써 아 탑까지? 카밀이 왔네 깜짝이야 아 이게 맞아? 마스터의 바텀 그거 한번 뛰어보죠 라인은 밀어놨으니까 다 잡을만한데 좋습니다 이번판은 뭔가 로아보다 루덴을 가고 싶다 할까? 루덴 가는 김에 일단 망완신 그냥 나 극딜을 가고 싶은데 이번판은 애쉬가 바텀에 있나? 어딨지? 아우 죽을 뻔했다 나도 이거 세네 빠져야겠는디? 빠져야겠는디? 와 센거 봐 카사디엘 왜케 센? 이게 루덴? 이게 루덴? 흐흐흫 맛있는데요 와 뭐야 하라딤 님들아 죽어야겠지? 어? 아 아 아 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? 이거 될 리가 없잖아 어 네 이건 좀 애매한데요 어어 다행이다 마스터리 잡아서 다행인데 그래도? 못 잡았으면 바론 갔을지도? 좋습니다 와 디러분 확실히 세다 루덴 가니까 엄청 센데? 이거 원코 홈 되거든요?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는 좋습니다 저는 빼야겠는데요? 와 이걸 사라? 다행이다 좋아요 그만 가야겠는데 이거는? 근데? 다리 가버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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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수궁 빠졌다 그래도 아 좀 아깝네 파이프가 바로 나와가지고 확실히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아 죽이면 그냥 바로 죽음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데? 안좋은데? 안좋은데? 와 데미지 뭐야 이거 이거는 어렵겠는데요? 아쉽다 고맙습니다 이렐리아 이렐리아는 처음 만나보는데? 제가 원래 이렐 변하다가 요즘 요네가 싫어가지고 요네를 밴했더니 다시 이렐이 나오네? 딱 이런 느낌으로 점심 먹으려면 맞아야겠지? 이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박히냐? 이렐리아 너무 사귄데? 이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박히냐? 이렐리아 너무 사귄데? 아 아 아 아 아 가면 뭐가 되려나? 아 디에고 있으면 아 아래쪽에 있네 아 아 죽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쯔 와 이걸 살아? 귀신까지 살았네? 살짝 실수했는데 다행이다 어우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난 모르겠다 너무 안 좋게 싸운 것 같은데 안 좋네요 잡을만한데? 베리윽 무리하며? 여기 있다 좋습니다 그렇지 어우 맛있다 맞아요 너무 안좋은데 잡았다 이거는 아 그리고 뭔가 비에고도 이렐리아도 살짝 둘 다 실수한 느낌 와 나 왜이렇게 세 뭐야 가보래요 아 너무 강한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여기까지 밀리고 있냐 아니 탄태훈아 이게 무슨일이니?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우야 아우야 좋을 뻔했다 왜 이렇게 세니 베고도 네이버리 사오자 어 화이팅이긴 한데 그거 뭐 되나요? 어 뭐 되는 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펠리 났다 오케이 좀 빠지기만 하면 내가 오긴 한 님들아 아깝게 뭐야 죽었어? 그게 왜 죽음? 나 좀 쎄 얘들아 나 좀 강함 아 아니 대체 왜? 리신이 뒤로 넘어오면 됐잖아 이거 왜 안하는 거지? 그럴 수 있지 바론 둥지에 와도 없어가지고 절대 모르는 건데 상대가 친다 이제 아 너무 아쉽다 리신아 이러면 이기 좀 어렵지 바비 수고하셨습니다 안 되는 날이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봐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rende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은 1 2 2 2 2 2 2 2 2 가버려요 어우 다행이다 후 굿 굿 에이? 끝하는 이게 맞아 미드가 인기가 많네 이 신이 또 안보이냐 왜? 차려야겠는데 그냥? 못참겠어 어 그래 녹턴아 첫 갱이 이거구나 첫 갱이 킬다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녹턴아 다온소울 친구가 안해봤나보네 그쵸 다온소울을 많이 해보지 않았구나 그랬구나 금파를 잘 맞히는구나 그랬구나 스타드가 스타드가 무리하는걸 잘 캐치했구나 스타드가 무리하는걸 잘 캐치했구나 스타드가 무리하는걸 맛있다 안전하게 미드 밀어주고 30 자빙 저게 안 좋네 비신이 탑으로 갔네 가둬야겠다 와딩인거 몰랐지 이 녀석아 가보려 와딩인거 몰랐으면 죽어야지 어 갓편도 죽어야지 왕 가야겠다 와우 뭐야 미쳤는데 가보려 어 한번 해볼까 곰드라라 별로 안쎄거든요 시린다미어도 별로 안쎄죠 도전할 수 없습니다 걔내야겠다 어서오고 가보려 그래도 아무무님이 한타 때 궁은 곧잘 쓰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다 절로 갔네 고맙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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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pertur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